자, 그러면 뉴스 3 시작을 해봐야 되겠죠? 첫 번째 뉴스는 아마 이 뉴스 예상하신 분들은 많을 것 같습니다. 연준 부의장, 블레이너드. 참 이분이 또 크게 한마디를 하시는 바람에. 그러게요. 그런데 징징쇼하고 나서는 미국 시장도 한국 시장도 아주 견주하게 올라와서 이름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호호, 정프로 징징이 아니라 호호, 호호야? 웃을 때 뭐라, 껄껄을이야? 크크쇼? 크크쇼 같은 거예요? 크크쇼, 크크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드디어 좀 크게 미국 시장이 빠졌습니다. 빠진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연준의 2인자죠. 부의장이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제롬 파월 의장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할 때 브레이너드 부의장 체제와 동거해야 된다. 예를 들면 연준의 1인자가 의장이고 2인자가 부의장이잖아요. 부의장의 발언권이 역대급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제롬 파월과 브레이너드가 끝까지 경합을 했거든요. 실제로 아시는 것처럼 제롬 파월 의장은 공화당 의원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지명을 받았고 물론 그 중간에 트럼프 대통령과 스탠스를 달리하면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연임에 성공한 케이스잖아요. 그런데 브레이너드는 굉장히 민주당 정부하고 친한 그런 이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브레이너드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에서는 브레이너드가 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배경이 뭐냐면 굉장히 시장 친화적이고 비둘기파 중에서도 비둘기파로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어쨌든 브레이너드가 되는 것이 괜찮다. 이런 여론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브레이너드가 어제는 매파 중에 매파 같은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더 시장에 충격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레이너드 브레이너드는 사실은 제가 민주당하고 친하다는 얘기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재무부 관료도 일한 적이 있고 또 오바마 대통령 첫 임기 동안에 재무부에서 국제 업무 담당 차관으로 되게 고위직이죠. 차관으로 일을 했고요. 그다음에 원래 아버지가 외교관이었는데 브레이너드의 남편도 아마 많이 익숙할 거예요. 컷 캔벨이라고 미국 정부의 미 국무구 도가 대차관보, 우리나라를 담당했던 우리나라를 업무의 영향으로도 컷 캔벨이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집안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그런 환경에서 자랐고 지금도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통화 긴축은 대차 대접회의 빠른 축소와 꾸준한 기준금리 인상을 포함한다. 대차 대접회의 빠른 축소가 뭡니까? 큐티죠. 양쪽 긴축. 양쪽 긴축을 언급한 것도 뭐라서 빠른 축소라고 했거든요. 그건 5월 FOMC부터 시작한다. 이런 걸 이제 내포했다고 보죠. 그래서 이게 이 발언이라는 게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즉 FOMC 정례회의에 대한 의사록 공개가 오늘 나오더군요. 오늘 밤에. 그렇기 때문에 의사록 공개에 앞서서 하루 전에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건 3월 FOMC의 의사록이 굉장히 강경한 어떤 발언들이 많이 나오겠구나라는 걸 시장에 이제 메시지를 던진 거죠. 그리고 현재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상방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얘기도 했고요. FOMC는 인플레이션과 기대 인플레이션이 더 강력한 조치가 정당하다는 걸 나타낼 경우 그렇게 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빅스텝 플러스 큐티. 이거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거라고 봐야 되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큐티 즉 대차 대조표 축소는 이 종보다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할 수 있는 제가 볼 때 연준의 의사결정자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 레이얼 브레이너드로서는 시장이 할 수 있는 강한 메시지 중에 할 수 있는 거 다 한 것 같다. 이 정도라면. 가장 강한 발언이라는 거죠? 그거 할 수 있는 종합설무스 다 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5월 FOMC에서 50 BP 올리는 즉 빅스텝은 거의 기정사실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큐티의 시작도 거의 명확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국채금리가 오르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여겨졌던 2.5% 즉 10년물 미 국채금리가 2.536 하루 만에 12.4 BP가 올랐습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면 어제는 미국 채권 보유를 많이 한 기관 투자가 매니저들은 어제 술 좀 많이 마셨어야 되는. 물론 최근에 오르고 있습니다만 하루에 10년짜리가 12 BP 이상 오른다는 것은 굉장히 크게 가격이 하락했다는 얘기고 그래서 시장에 바로 성장주의 영향을 바로 줬죠. 그래서 다우지수는 많이 안 빠졌는데 반해서 나스닥의 성장류도는 급락을 해버렸죠. 나스닥이 2.26%가 빠졌고 S&P가 1.26% 그런데 다우지수, 금리의 상관관계가 조금 떨어진다고 여겨지는 다우지수는 0.8% 이렇게 돼 있는 게 브레이너드의 영향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여기에 우리 금리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제도 우리 채권 시장에서 우리 국고채 금리가 연고점을 또 갱신했거든요. 3연물이 이제 2.88 즉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한 3년짜리 채권을 사시면 한 해에 2.88%씩 수익률이 난다는 얘기인데 이게 3%대 넘어갈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10연물은 3% 넘은 지가 좀 됐는데 3.08%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출금리가 상당히 빨리 올라갑니다. 이제 거의 대부분의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6%대 금리가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주시장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면 금리 인상 이후에 어느 기간 동안에 또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더라도 1년 동안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마는 글로벌 자산배분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금리가 절대금리라고 하죠. 절대금리 레벨이 이렇게 많이 올라지면 주식 투자에 대한 의혹을 상당히 감퇴시키게 되죠. 그래서 주시장이 미국 시장 기준으로 최근 들어서는 가장 규모 있게 나스닥 시장 기준으로 규모 있게 하루의 조정폭으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게 나왔는데 이 다음에 우리 시장의 반응, 또 아시아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그냥 건강한, 예를 들면 금리 오르는 게 어제 오는 일도 아니지 않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또 미국 시장의 반등이 상당히 진행이 된 상태에서 건강한 조정으로 보실 수도 있는 시장이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오늘만큼은 조금은 우리 한국 시장에도 조정에 강한 빌미를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빌릴 분들의 걱정이 더 큰 거죠? 예를 들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된다든지 빌릴 분들하고 빌렸는데 변동금리로 불린 분들이 올라가죠. 그분들은 지금 올라가는 걸 다 그대로 맞아요? 아니면 조금 깎아서 줍니까? 물론 이제 새로 변동금리 하는 분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약정을 할 때 코픽스 플러스 얼마 이렇게 했냐고요. 그렇죠. 변동금리에 라이딩하겠다고 약정을 한 거기 때문에 금리 올라갈 때니까 여러분 대출금리는 당연히 고정이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예금은 단기로 하시는 게 좋죠. 예를 들면 금리가 3에서 5%로 올라갈 게 뻔한데 나 10년짜리 예금 들어버리면 손해모으시는 거죠. 반대로 하셔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뉴스입니다. 요즘에 원유값만 크게 오르면서 정제마진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정유업계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는 게 글쎄요. 유가가 이렇게 높으면 통상 정유주들도 굉장히 좋아져야 되는데 물론 SOL 같은 정유만 하는 업체의 주가가 최근 늘어서 올랐습니다마는 그런데도 10만 원 안쪽이거든요. 그런 얘기는 유가의 폭등 양상과 그리고 확대된 정제마진의 혜택을 100% 다 누리지는 못하는 것 같다. 이런 거죠. 통상 정제마진을 싱가포르 정제마진을 기준으로 하는데 4월 첫째 주에 싱가포르 정제마진이라는 게 배럴당 13.95달러거든요. 이게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정제마진이 사상 최고예요. 1배를 정제하면 남는 돈이 한 14달러 정도인다고요? 그렇죠. 14달러 가까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정제마진이 13.95달러라는 게 잘 실감이 안 되실 텐데요. 지난달 첫째 주에 정제마진이 얼마였냐면 5.7달러였고 그다음에 주 기준으로 12.1달러 됐다가 7.7달러 됐다가 13.87달러 됐다가 13.95달러가 된 거거든요. 이 단기간에 이렇게 빨리 오른 거예요? 네.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작년 상반기만 하더라도요. 정제마진이 예를 들면 손익분권 좀 아래였던 1달러에 3달러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제유가가 이렇게 오르는 국면에서 정유산업들은 굉장히 큰 호황을 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좋을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정유사들의 표정이 밝은 것만은 아니라고 보는 게 확신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국내 휘발유 소비량, 경유 소비량 이런 것들이 준다는 거예요. 지금이요? 네. 어제 제가 기름을 넣었는데 제가 경유차라고 그랬잖아요. 경유? 네. 디젤인데 디젤이 더 높더라고. 가격이 역전됐어요? 가격이 살짝 높던데. 우리 동네 기준으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뚝 넣었는데 12만 원입니다. 그래서 생각도 안 올랐네 그랬더니 원래는 12만 원 정도면 많다는 건 아니고 풀이었거든요. 그런데 넣는 분이 어르신이었어요. 우리 동네 주차장 주유소에는 주로 어르신들 고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나 봐요. 그런데 잘못 넣으셨더라고. 기름 게이기 보니까 3분의 2 정도밖에 안 찼어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 이거 이게 아마 털컥 할 때 그분도 내가 볼 때는 그 어르신도 좀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원래 12만 원 정도 나오면 다 넣었다고 생각하고 저 했어요 이렇게 됐는데 게이지가 다 안 된 거야. 다시 넣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럼 이제 만당 채우면 한 15만 원 들어가요? 더 나오죠. 더 들어가요? 더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차를 갖고 움직이시는 분들도 운행장을 줄인다는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석유류 제품 가격을 올리다 보니까 수요 위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수요 위축이 되다 보니까 가동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원유를 한 2, 3개월 2, 3개월 치를 그냥 확 사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미국의 전략 비축유 방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급락하는 국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유회사들에서 겁이 좀 나나 봐요. 그러니까 장기로 많은 물량을 확보 안 하고 또 소비도 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격은 올라갔는데 정제 마진은 올라갔는데 퀀티티 그러니까 이제 양은 좀 줄어서 그렇게 그래서 사실 이 정도에 대해서 가동률도 막 높이고 그러면 아마 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야 되는 게 정유사거든요. 물론 지금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SO1이라든지 SO1이 이제 뭐 우리나라 이제 상장 정유사가 두 개가 있잖아요. SK이노베이션과 SO1이 있는데 SK이노베이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른 산업을 많이 하잖아요. 2차전지 산업이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SO1이 100% 이제 이걸로 결정이 되는데 물론 최근 들어서 한 10%, 15%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유가가 훨씬 낮았던 국면보다도 더 낮은 국면에 주가가 있거든요. 10만 원 안쪽이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걸 다 지금 누리지 못한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이제 국제유가, 가스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지금도 뭐 참 러시아 진짜 너무하더군요. 그거 진짜 비인간적인 그런 말이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이게 전쟁이 종결이 되고 그러면 유가가 급락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아마 이쪽 정유업계에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 반드시 급락한다. 이게 이제 정유업계의 통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쟁이 언제 끝날지 불분명한 만큼 정제 맞은 강세가 단기간에 꺾이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고유가에 따른 석유 제품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가동률을 낮출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국제유가에 연동해서 정유주가 날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러나 어쨌든 현재의 정제 맞은은 통계를 작성한 이후에 가장 높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몇몇 분들이 도대체 뭔 차길래 15만 원에도 만땅이 안 되냐 이런 분들도 계신데요. 흑표 전차 아니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만 그게 아니고 그 동네가 약간 기능값이 비싸네요. 좀 비싼데요. 사실은 제가 원래는 저기 자유로나 이런 데 가서 가는 길 있으면 늦거든요. 여기 그런 주유소 있잖아요. 늘려면 늦이고. 있죠. 있죠. 그런 데고. 서비스 좋은데. 그런데 사실 그 서비스를 거의 못 받아. 왜냐하면 세차도 무료로 해주고 생수도 주는데 그거 대신 좀 깎아줬으면 좋겠다. 유명한 데 몇 군데 있거든요. 한남동에도 있고. 여의도에도 저요. 여의도에도 이촌동 초입에도 있고 그런데 딱 빨간불 들어오면 또 그때 놓치면 그렇죠. 더 불안하죠. 더 불안하니까 그래서 원래는 딱 들어가서 그런 데 가면 사장님 3만 원만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거든. 그런데 예전에 그랬다가 한번 혼난 적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왜 혼나냐면 그러다가 장거리 뛰게 된 거야. 그래서 아주 긴장한 적이 있어서 어제는 그냥 만땅 채웠는데 하여튼 굉장히 비싸졌습니다. 아마 서울에서는 자양동 쪽이 아마 제일 쌀 겁니다. 광진구 쪽.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쪽에 지금 몇 년 전 얘기긴 한데 주유소가 대형 주유소가 한 6개인가가 큰 대로에 따로따로따로 붙어있어요. 경쟁 경쟁이 어마어마합니다. 거기가. 그래서 항상 아 저거 봐. 용산이 서울에서 기름값 제일 비싸다는데? 아 그래요? 하여튼 너무 비싸긴 해 거의. 딱 한 군데 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좀 비싸게 많이 넣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흑표전차 아닙니다. 자 그러면 뉴스 3 세 번째 뉴스까지 얼른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게 혹시 또 큰 위기에 시발점이 아닌가 살짝 걱정되는데 스리랑카가 지금 국가 부도위기입니까? 좀 됐어요. 국가 부도위기가. 그런데 어쨌든 좀 심각해서 이제는 우리 IMF 때 우리 한국은행 금고에 달러가 20억 달러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딱 스리랑카가 그렇게 돼 있어요. 한 10억 달러 어감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올해만 상환 예정액이 70억 달러거든요. 지금 외화 보유액이 약 20억 달러에 불과해서 이것도 이제 통계 작성한 이후에도 계속 빠졌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이미 뭐 스리랑카 국가신용등급은 굉장히 큰 폭의 하향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스리랑카가 부도나는 게 우리랑 무슨 관련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왔잖아요. 코로나가 아주 극성기에는 사실은 정치 어떤 권력도 명분을 갖거든요. 야, 위기가 왔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뭘 좀 더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이제 신흥국일수록 그런데 이제 고통받으니까 얘는 물가는 오르죠. 그러니까 서민들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뭘 해달라고 시위를 하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어떤 정치 시스템 굉장히 비민주적인 그런 정치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리랑카 같은 대들이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국제적으로 이런 게 되면 예전에 스리랑카 공부할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스리랑카 일단 인도 오른쪽 밑에 있는 나라죠? 인도 일대. 손나라. 왜 신론섬이라고. 엄청나게 풍광이 아름답고 티가 유명하잖아요.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이제 포랑카가 나오고. 포랑카? 포랑카요? 몰디브 아니에요? 거기서 좀 더 가면. 아니지. 스리랑카, 포랑카. 프랑카. 유머예요,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데 스리랑카 그러면 저는 딱 한마디가 생각이 나거든요. 일대일로. 아, 중국이. 일대일로에 굉장히 중요한. 진출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스리랑카의 콜롬보잖아요. 콜롬보항 같은 것들을 다 중국. 그만큼 이제 중국 자본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요즘 들어서 일대일로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잘 안 나오죠? 요즘에 큰 얘기 없네. 잘 안 나와요. 4, 5년 전에 진짜 많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미국의 견제라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런 중국의 어떤 일대일로의 공백, 그리고 미국도 여기에 대해서 뭔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게 공백이 왔을 경우에 이런 류의 신흥국 중에 디폴트 위기를 맞는 나라들이 어쩌면 코로나 후반기에 더 나올 수 있고 정정의 불안도 그때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스리랑카에 진출해 있는 우리 국내 기업도 다소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큰 제조업이 들어가서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라든지 베트남처럼 공장을 하고 그러지는 않기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신흥국의 어떤 정정의 불안, 그리고 국가 신용도의 하락, 이런 것들은 스리랑카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아시아 일부, 그리고 아프리카, 중남미 이런 쪽의 이런 형태의 굉장히 큰 변동성이 시달리는 나라들이 어쩌면 추가적으로 더 많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보면 신흥국 경제의 변동성은 코로나 이후에도 지금보다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진출해 있다고 하는데요. 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부장님 또 모시러 갈 시간이 됐으니까요. 광고 듣고 와서 바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세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세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세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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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